미국 뉴욕의 한 지하철입니다. 흑인 소녀 3명이 보이는데요. 찻돼질을 하며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시아계 가족들에게 소리칩니다.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가족들을 위협하는 흑인 소녀들. 이 장면을 찍던 다른 승객도 공격합니다. 영상을 찍지 말라며 다가오더니 이 승객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린 건데요. 또 이를 말린 아시아계 가족의 여성도 폭행했습니다. 이 여성은 안경이 부러지고 타박상을 입는 상처를 입었습니다. 이후 열차 안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저지하면서 추가 폭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뉴욕 경찰은 이 사건을 인종차별에 기반한 혐오 범죄로 보고 가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. 피해를 입은 아시아계 여성은 어린 딸들이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면서 또 이 소녀들을 잡게 되면 처벌보다는 원만한 대화를 통해 교훈을 얻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누리꾼들은 인종차별적 혐오 범죄 정말 몰상식하다. 피해자들이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피해자들이 상처받지 않습니다.